식사 기도의 효능 단지 식사 기도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 가톡에 따르면 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없는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물질 연구자인 존 자웨트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은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니다 이 기도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서는 현재까지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물질 항독소라는 물질이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으며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세 번째 물질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방부제 구시를 한다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반류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구독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의 효능 식사 기도의 효능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주며 온 가족이 또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크리스찬TV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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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찬TV였습니다